오늘 아빠랑 트랙터 타요.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해요. 트랙터가 하나 둘 셋. 뭐야 거기야? 진짜 위험한데? 말도 안 돼. 그렇게 좋아? 소주 재밌어요? 물 뿌릴 거예요? 우와 재밌겠다. 엄마 타고 싶어요? 네. 엄마도 타고 싶어요. 엄마 타도 돼요? 좁아서 어떻게 해요. 엄마 타면. 엄마 타면. 어 내려와요. 가자. 뛰어가 봐. 소주야, 이 위에 올라가서 물도 부서는 거야? 여기 물이 몇 톤이 들어갔어? 6,500리터? 소주야. 소방단 아저씨 물총 쏴주세요. 물대포 발사. 근데 이거는 불 꺼주는 용이 아니고요. 어떤 게요? 아, 그게 소방용이네요. 물총 쏴주세요. 물총 쏴주세요. 물총 쏴주세요. 물총 쏴주세요. 와, 오빠! 오빠! 아유, 좀!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오빠! 소주, 재밌어요? 무서웠지? 엄마 물 다 맞았어. 아이고! 바람을 예측을 못 했네요. 소주가 여기 잡고 있을게요, 아빠. 와, 아빠. 소주 내려와야지. 네? 소주 내려와야 돼요. 아빠한테 안겨. 아빠, 겨드랑이 좀. 야, 와서. 하나. 하나. 아빠만 불러. 뭐하는 거야? 하나. Dad,ู, 뭐하는 거야? éc dress Senhor suspens이 젊이 신나 prote아 ings